스읍 하아 오 동물을 꺼지하라 녹턴 좀 좋은거 없나 스킨? 어? 시 사려고 한거 아닌데 사졌네 그냥 느낌만 본건데 시속드냐 뭐드냐? 어.. 녹턴 이 새끼 승률 왜이래 내가 지금 하는 빌드가 승률 족바 같구나 그냥 완전 모르겠다 궁 3연속 강화하는 여기에 아기까지 가고싶네 에잇 몰라 티미캐리에 녹턴은?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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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너랑 파랑 파랑 가자 멍청이들아 저 녀석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 가 가자 멍청이들아 없어? 조젓.. 어어 가자! 감사합니다 저 알아서 먹을게요 뭐야 뭐야 어씨 없어? 아 깜짝아 어씨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빠른 탑갱 부탁 그럴까 레드를 먼저 먹고 그럼 바로 찌르고 그냥 찍고 가자 조졌어 어때? 난 모르겠다 얘 여기있고 독터는 다이브에 취약한데요 무함이 새끼 어어? 나이씨 깜짝 놀랐네 내가 잘못 찍은 겁니다 어? 라인을 밀어 굿 어어? 한정만 더 때려 아 쉽다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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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 대충 치우고 아 이거 아닌데 아오 저거보고 넌 진짜 핑 찍지마라 그냥 이 형이 가면 됐는데 핑 존나 찍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했어 나 이거 왜 가고있냐 야 미친놈아 이거 왜 가고있어 난 이거 갈려고 한거 아닌데 이 새끼 템 왜이래 아... 아니... 지금 마공학 너무 템이 못생겨가지고 아오 비슷한거 가지도 않았네 미치겠다 그냥 핑 찍은거에 이해해줘 어 잡았는데? 나이스 좋고 이걸 팔자 그냥 이게 맞아 티아메 갈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마공학 가가지고 궁 쓸거야 가는중 오 오 아 더블리쓰고 했으면 됐는데 오 아 까비 진짜 까비 야무지게 한번 더 먹어야지 미디에 CS 갱만 왔다니 궁은 너한테 밖에 안썼어 쓸모없긴 했지만 미안하다 이런데도 시참을 참여해주긴 하는구나 하하하하 그 무슨 말이죠? 아 제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약해가지고 어 아닌가 어 자 일단은 실험점 먹어갖 가가지고 어 궁극기 30감소 거기에 궁사로 뭐 암튼 50감소 얘 노플 아닐까? 에잇? 어 레전드 펠 왜 썼냐고요? 잘못 썼지 않았을까요? 굿 셀 어 어오 !!!!!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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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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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부 용을 여기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? 안녕하시면 어! 먹으면 죽는다!! 아니 안 먹을래 이것도 치 쳐? 암암으 너희들을 믿을게 형을 믿어 모제 해볼까?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으아! 으아아아아아 찻! 찻! 어어? 아아아아악 아니 써도 녹토한테 쓰는거 미쳤는데? 레전드 좋아 맛있었구요 미포어 먹었네? 맛없었구요 바로 원칙이 원역낮 어떤데? 좋아 이제 궁극의 사냥꾼 감소 거기에 킬하면 15% 감소 거기에 30 감소 미쳤다 이제 아기 가면 되나? 으흐흐흫 는 너무 좀 그러니까 안갈게요 어흫 일단 75초야 벌써 거기있어 나 가고있어 가고있어 죽였다 저거 퐁 감사합니다 오늘 60초에요 에잇 안되겠다 못참아 어잉 가야지 못참아 나이스 으흐 으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궁이졌나빨리 돌아 그냥 빼야겠다 그냥 더 하고싶은데 들어갈사람이 없네 궁 없네 오케이 소환할래 소화안 가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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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으으 어? 으이씨 나이스 궁 10초 궁 못 참아아아아 왜이렇게 쎄 이새끼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도망가아 에이 쫄개 궁 써야지 흐하하하하하 야 이 새끼들아 개무섭지? 안 무서우면 말고 아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애들 포지션 무너진다니까 56초 가자아아아 공포 공포 아 조졌네 아니 너무 쎄 브랜드 너무 쎄 밤끝을 가야되나? 자 럼브란테 아마 브랜드가 가겠죠 높은 확률로 어 나나나 잠깐만 기다려 곧 간다 가가가가가 llega 바론 치지말자 못치겠다 응 30초 좋은데요 그냥 바로 궁 써버려 그러면은 쟤 빼버리죠 그리고 바로 얘한테 가 아 그럼 바로 빼버리죠 그냥 뺄게요 저는 뺄거야 뺄거야 왜냐면은 용 타이밍이라서 지금 용 치는게 더 나왕 이거 째 일단 이것까지 가고 생각해보자 들어가 아이씨 시야가 안보임 먹었네 존나 맛있고 쫄보쉐가 아니야 맞잖아 이거 이걸 욕하지 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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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돼 어 일로와 어 그래그래 맛있어 어 나 궁 한번 더 도는데 이러면은 여기에 애들 보이면 바로 받겠습니다 반갑다 똘똘아 반갑다 아하하하하하하하 궁 또 돌아요 이러면은 비자바리아 정신 나가겠다 나가 어 그렇게 쉽게 나갈 정신이면 나가는게 맞다 생각해 어 반갑고 너 아닌데 흐흐흐흐흐 저 Uh 나 아니야 괜찮아 솔직히 돌거라 생각하지 않니 어? 여기 뭐 있었는데 토點 히었는데 어 어 queries еп 어 반갑고 봤 Dallas 아 payroll abouts C 집좀 어 집좀 갔다올께요 어? 반갑고오 어으 빼야겠다 어? 반갑고 갑니다아 이씨! 이씨! 날 먹어라! 아아아아아아아ㅏ형ön 아니 escrito 아니 독 germ 가가 차가운 놈들 일단 녹턴 해보고 느낀 점이 사실상 더 좋아졌을 것 같지만 좋아지진 않았네요 좀 구립니다 아니 궁을 더 빨리 쓰지도 않은 옛날이 훨씬 빨리 썼어 뉴 궁극기 감소 빌드 한번 가봤는데 딜은 안나오고 탱은 더 안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쉽네 그리고 솔직히 이게 요즘 별로인 이유가 초반에 용싸움을 하기 싫으면은 유충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유충싸움을 했다가 망하면은 얘 그냥 끝도 없이 망해가지고 더굴인 것 같은 아쉬웠습니다 따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둥 두둥 어떡해 감사합니다.